아 지가 알아서 오면 되지 원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? 좀 전에 잡겠습니다 이것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예요 예 이게 금소, 펄 샤이닝 금속 읽자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받은 선물로 저번에도 한번 한번 들었는데 저번에도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아이한테 크게 뽑았어요 아 예 언제 적 사진 얘기예요? 예 어제 어제 네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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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쁜데요? 부럽습니다 가인님 완전 찐팽니시군요 아니요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본인 소개 다시 한번 저는 어게인 완소라고 합니다 완소님 와 진짜 좋아 진짜 이게 그렇더라고 응원 응원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응 항상 그냥 가수님 보고 필링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옆에 곁에서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항상 가수님 저희만 믿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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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소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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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